안녕하세요 이데일림의 전문가 정중택입니다 오늘 14번째 주식헌터 시간이고요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 세 번째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배터리셀 얘기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랑 코인테크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 관련해서는 화신과 합성표역을 공급하고 있는 백산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좋은 주가 흐름들을 연출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분위기 좀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이고 2차전지 장비 섹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1차적으로 시장은 지금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나서 재차적인 상승을 하는 부분에 변곡점 위치에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 개별 기업들의 2차적인 상승 랠리는 실적이 좀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꼭 지금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연평균 성장률이 꾸준히 좋은 회사들을 선택해서 내 포트에 대해서 좀 리밸런싱 한다면 연말까지 좀 좋은 결과물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시간 제약상 많은 걸 설명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 노란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할 수 있는 버튼 바로 나오고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드리니까요 꼭 지금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전당과 지옥으로 오고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꼭꼭 마이들 채널 추가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 2차전지 쪽 장비 섹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먼저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실적이 갈랐다라고 좀 결론부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한 2차전지 장비 섹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오늘 두 개의 기업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런 2차전지 쪽에 있었죠 기업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유독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업은 바로 YMTEC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YMTEC이라는 기업은 2차전지 배터리 셀 자체가 전기를 발생시키면서 전기차가 운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전기라는 부분이 배터리 셀에 있어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충전, 음극에서 양극에서 전류가 오고 가면서 또는 음극에서 양극에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충전과 방전이 된다고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 전류 흐름을 막아주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YMTEC이라는 회사고요 2분기 때 실적도 좋았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갭 상승으로 어마어마한 주가가 빠르게 22,000원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이 기업을 다시 본다면 저는 이 기업을 사실 바라봤을 때 제 시나리오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꾸로 잘 내려왔고요 갭을 메꾸고 나서 바로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9% 가까운 상승을 했고요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윗골을 좀 잡아먹으면서 실적 성장조사께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분기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단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다 이 릴레이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98% 정도 사실상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갖고 온 자료는 원가율입니다 원가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 최근 올해 상반기부터 3분기까지 우리 시장을 발목 잡았던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매출 원가율은 높아졌고 이 뜻은 반대로 기업의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한 기업들도 분명 있었고요 제가 대체적으로 실적이 그동안 좋았던 기업들이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늘 설명드린 두 개의 기업 YM텍과 이따 설명드릴 두 번째 기업도 3분기 실적이 매우 잘 나왔고요 지금 3분기 누적 영업이익만 놓고 본다면 이미 사상 최대 실적 기업이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M텍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원가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매출액도 높아졌기 때문에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기업이 어떤 걸로 돈을 버는지 아시면 분명히 이해도하기 좋으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가져왔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양방향 아크 차단 기술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력이고요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아직까지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한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글로벌적으로 MS 시장 점유율은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 저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수출 비중이 60%로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아진 기업이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릴레이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매출 부분에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9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결국 이 수출형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도 환율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는 3분기만큼의 환율 효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출형 기업이다 보니까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다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ESS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장, 시장 성장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해당되는 풍력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부분 관련해서는 이 ESS 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밖에 없다 결국에는 글로벌적으로 탄소중립, RE100이라고 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IRA 감축법 진행을 하면서 신재생 쪽에 굉장히 무게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ESS 저장장 쪽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 밸류 안에 있는 기업들은 기술력만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부분,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산업 부분에서 시장은 200억 정도에서 1000억 정도로 5배 넘는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씩 20년부터 26년까지 100%씩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절대적인 매출 규모는 작습니다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하지만 성장률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특정 밴드 범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가 보여주는 실적 퍼포먼스를 놓고 본다면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밸류 자체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최소한 상장했던 당시에 어떤 시초가 부분까지는 올라가야 될 자격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19%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2020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을 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45억 원, 2020년 영업이익이 45억 원이고요 작년에 70억, 그리고 올해는 115억 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사실 3분기 누적으로 115억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50억이 나온다고 하면 예상 연간 영업이익은 160 정도로 작년에 2배 넘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도 싸다라고 실적 대비해서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좀 얘기 드려보자면 당연히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나 지금 영업이익률 보신다면 제조회사로서 영업이익률 20% 넘어간다는 건 상당한 수준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산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놓고 본다면 33%로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원가 관리가 잘 되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어떤 부분이랑 연속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좀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0%가 안 됩니다 10% 수준은 굉장히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고 있고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은 사실 전연동률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지만 결국 이 뜻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성장하는 기업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투자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쓸 때 만약에 지금 이 금리 인상기에 돈을 빌린다? 그럼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럼 해당 기업은 수익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재무 안정성 지표 부채 비율, 유보율, 유동 비율을 꼭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유보율, 전연동률 대비해서는 낮아졌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 이렇게 높은 기업은 저는 처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유동 비율은 약 800% 정도로 제가 얘기 드렸을 때는 120%만 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 드렸는데요 이 동사가 앞으로 보여줄 이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을 토대로 얼마만큼의 주가가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두시면서 열심히 해당 기업을 똑같이 트래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은 지금 최하단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주가는 한 23,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목표 주가도 이미 너무 싸다 하지만 방송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인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MTEC이라는 기업을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 또 적용해서 또 얼마나 좋은 기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2,300여 개 회사 중에서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는 약 5%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투자해도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말까 지금 현 시장에서 결국에는 앞으로 옥석거리 장세에서 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런 종목들, 공부 종목들 하실 수 있게 제가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답신이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해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15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들으실 수 있게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도 드리니까요 꼭 이 점 참고하시면서 많이 많이 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데모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이고요 종목번호는 290670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시장 점유율 2위 정도를 위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기업이 2차전지 쪽으로 지금 탈바꿈하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금료 이런 철, 캔에 대해 탈철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시프트가 되면서 주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양극제 수요제가 많아진다는 건 배터리 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배터리 셀이 수요가 많아지고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된다는 건 최근에서야 올 한 3분기 정도였던 것 같은데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엄청난 시장의 화두였습니다 동사는 사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와 관련된 상장주들이 최근에 상장은 됐었지만 대보마그네틱은 이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기업이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장고만 보신다고 한다면 2020년, 2021년 대비해서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도 높은 수주장고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약 2분기 반기 기준으로는 한 4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수주장고가 많이 쌓여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 결국에는 3분기에도 컨셉보다는 살짝 미스가 나긴 했지만 지금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놓고 본다면 그동안 적자 기업이었던 대구마그네틱 기업이 지금 흑자 전환을 했고요 4분기에도 호실적을 낸다고 한다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시금류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 분류가 된다고 한다면 성장 산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 대해서 높게 부여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2차 전지 쪽은 고성장 산업군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팁을 좀 들려보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가 넘어가는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PER이 높은 부여가 될 수 있는 산업군이 바로 이 명확한 산업군이 2차 전지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다양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높은 밸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미래에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주당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ER이 낮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노란 채널에 추가를 해주시면 자주자주 공부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 실적도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부분들도 또 팁으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ER이 높다고 해서 투자를 지양한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 산업군이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같이 보셔야만이 재료된 기업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나라 3개 배터리 셀 회사들이 있는데요 SK온에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화학은 요즘 양극재 쪽 관련된 공자 증서를 4조원 규모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4개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기업들과 관련된 공급을 하고 있는 이 동산은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좋은 실적을 냈지만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개설적으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얘기해 든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굉장히 지금 전기차 시각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높은 좋은 퍼포먼스 시장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현대차 관련된 전기차들 공급이 다 되고 있고요 BMW도 있고요 GM과 포드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전에 배터리 셀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 시장은 전기차 쪽에 대한 침투율이 높지 않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밸류체인에 있는 대부분 마켓의 기업은 결국에는 이 GM과 포드가 많이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서 판매에 밀어내면서 동산은 당연히 실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판매량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 뜻은 거기에 밸류체인에 있는 대부분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액 추이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자력 선별기 이거에 대한 비중도 같이 커지고 있다 결국에는 외형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시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회색 음영철이 되어 있는 꺾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영업이익률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2020년만 높고 본다면 벌었던 돈에 대해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흑자 터너런드로 했고요 올해는 흑자 터너런드가 아니라 큰 폭으로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탈철기 공급 계약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수준 정보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산은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적이 좋은 기업을 낼 수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저는 분기가 끝날 때마다 2300여개 상장회사의 모든 실적을 다 찾아 봅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돌려서 최상위 종목들만 잘 선별해내는데요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법과 다양한 공부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 분석하는 방법, 기술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 나오고요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영어로 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15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택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대보 마그네틱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21년 기점으로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합니다 물론 2021년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수치가 낮았지만 이걸 토대로 본다면 앞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포인트는 2021년에 영업이익은 14%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21%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2배 넘는 성장 결국 이 기업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동반해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요 지금 주가 기술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최근에 한 6만 2,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조정받는 자리가 입형선들이 좀 수렴을 하면서 이제 변곡점으로 전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저는 하방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는 여지가 더 높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50% 언더로 금리 인상 구간에 있는 지금 이 시즌에도 훌륭한 정도로 부채 유지율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유보율은 2000% 가까운 유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분기이기 때문에 제가 2000% 넘어갔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동 비율 작년에 400%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투자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은 이번 반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은 230% 정도로 매우 훌륭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꼴찌가 1등이 되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고요 극적인 연출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5등 시장 사업자가 1등이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경기 불안기에 더 심해질 텐데요 부채 비율이 높고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기업들은 경제 침체기 그리고 불안기에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 1, 2위 사업자들은 3, 4위, 5위 점유율을 뺏어옴으로써 자기네들의 점유율을 더 공고히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선행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술력이 앞서가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시장 1위 사업자들의 진입당급은 더더욱 높아진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요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들을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상패 위험 전혀 없고요 그런 기업들 이주로 꼭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PR 밴드는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밴드 선보다 더 밑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의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PBR 밴드는 중간선보다 살짝 밑에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는 한 7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업 모두 오늘 대보마그네틱과 조금 전에 설명되었던 기업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도 그리고 실적으로 너무 뛰어난 기업이 된다 그래서 YM텍과 대보마그네틱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기업들 외에도 사실 열심히 공부해야 될 산업과 섹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하게 봐야 될 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걸 숙달하는 과정하는 게까지 미드타임을 좀 좁혀줄 수 있는 역할을 가교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시고요 채널 추가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스마트폰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드리니까요 꼭 많이들 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해당 주에는 대체적으로 한 60% 넘는 지수들이 상승하는 확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제가 그리는 그림은 좋은 그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산타렐리 연말을 기대할 수 있게 결국 그 중심에는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14번째 14일째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